디지털 소비자 디지털 소비자, 지난 시간에 디지털 소비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소비자를 분류하는 다른 방법인 6가지 유형의 디지털 신인류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디지털 신인류의 6가지 유형은 소비자들이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즉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6가지 유형은 연세대학교 황상민 교수가 2008년 발표한 것으로 지금도 매우 흥미롭다는 생각에서 소개합니다. 황상민 교수는 76개 문항을 설문조사하여 디지털 소비자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6가지 유형은 디지털 모더니스트, 디지털 부머, 디지털 쉬크, 디지털 루덴스, 디지털 컨서버티브, 디지털 르네상스를 말합니다. 먼저 디지털 모더니스트는 디지털 제품을 기능 중심으로 사용하며 자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소비자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정보 근로자로 부릅니다. 이들은 항상 이성과 합리를 기준으로 생활함으로 디지털 매체를 회사 업무와 생활에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근로자이며 생활인입니다만 디지털을 통해 감성이나 정서를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디지털 부머는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채널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빠순이 또는 디지털 날라리로 부릅니다. 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자신과 비슷한 선호나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집단을 이루어 소통하며 서로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것들을 유행시키면서 즐기는 소비자들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따라서 디지털 모더니스트는 디지털 부머와 상반되는 소비생활을 하며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모더니스트는 이성과 합리를 기준으로 목표 달성과 성취감, 효율과 실용성을 추구하지만 디지털 부머는 유행을 찾고 소속된 단체에서 재미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세 번째, 디지털 시크는 생활의 편리와 자신의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데 디지털 제품을 활용하는 소비자들입니다. 이들은 멋있고 트렌디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디지털 제품을 활용할 줄 아는 소비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디지털 멋쟁이라 부릅니다. 디지털 시크는 조직에서 소속감을 갖고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하며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모더니스트와 비슷하지만 명품을 좋아하고 더 즐겁고 멋진 자신만의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모더니스트와 다릅니다. 네 번째, 디지털 루덴스는 디지털 제품의 본래 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의 유의 도구로 디지털 제품을 활용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디지털 유의자라 부릅니다. 디지털 시크는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사회적인 성공을 추구하지만 디지털 루덴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고 빠져드는 삶을 영위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부모와 같이 광적인 행태를 보이지만 디지털 부모가 집단 속에서 대중적인 삶과 소비에 치중한다면 디지털 루덴스는 개인적인 삶에 몰입하는 소비 행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다섯째, 디지털 컨서버티브는 디지털이라는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소비자들입니다. 대개 직장에서 부장급이나 임원급들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매우 보수적이지만 체면을 유지하고 새로운 변화의 나고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기능에 관심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따라서 회사 인간으로 부릅니다. 디지털 컨서버티브는 디지털 모더니스트의 회사 상사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모더니스트는 대한민국이 정보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1990년경에 성인기와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지만 디지털 컨서버티브는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성인기와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보수적인 소비생활을 합니다. 여섯째, 디지털 르네상스는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생산하고 공유하며 새로운 라이프를 형성해 나가는 소비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디지털 프로시머라 읽혔습니다. 이들은 디지털의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이며 미래의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여섯 가지 유형의 디지털 신인류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섯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나요? 그리고 어떤 유형이 되고 싶은가요?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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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